201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들어오기로 한 판다 한 쌍이 한국에 왔습니다. 두 살과 세 살의 암수컷 판다 한 쌍은 대한항공 특별기로 중국 스촨성 청두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이후 건강검진 등 적응기간을 거친 뒤에 에버랜드로 옮겨지며 이르면 4월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.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목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인 판다를 우리 측에 선물하기로 했습니다.